현재 비거리 1위는 방신실, 2위는 김수지, 3위는 황유민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페어웨이 안착률은 45위, 그린 적중률 53위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센 선수는 1번 파파홀 어떻게 공격할지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센 선수는 1번 파파홀, 2위는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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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의 상승입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장타 선수들, 한 번 미스샷이 나오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이번에는 방신실 선수의 3번 주샷입니다. 왼발 내리막에서의 샷이었는데요. 오, 그 샷 더 잘 붙이네요. 시즌 그린 적중률까지 지금 1위에 올라있고 이번에는 방신실. 방신실. 나이스 버디. 좋습니다. 첫 홀을 기분 좋게 버디로 출발하는 방신실. 방신실 선수의 티샷. 방신실 선수라면 페어의 우드로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샷 최대한 짧게 남기기 위해서 드라이버 선택을 했어요. 오, 정말 많이 가죠. 지금 오르막까지 포함해서 티샷 거리가 260m 나왔습니다. 진짜 오르막인데... 방신실. 71m. 방신실 선수는 백스피링 조심해야겠어요. 방신실 선수는 백스피링 조심해야겠어요. 오, 네. 굿샷. 여기서 저희가 공식 연습... 방신실 선수가 한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 오, 좋아요. 네. 나이스 버디. 방신실 선수가 연속 버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상치 않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